네, 닥채영 씨,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예동 씨, 닥채영 씨, 너무 축하드리고요. 생방송으로 100분 넘게 지금 숨가쁘게 2005년도 KBS 연예상 달려오고 있는데 이제 연예대상의 하이라이트죠. 영예 연예대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연예대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발표와 시상에는 정연주 KBS 사장님과 탤런트 채시라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혜신의 자미부인 역으로 인사를 드렸던 채시라입니다. 채시라 씨는 KBS 연예 프로를 직접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보신다면 인상 깊었더라든지 좋았던 연예 프로가 있다면? 저는 요새 당연히 얼음공주 나오시는 올드앤뉴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연주 사장님은 제가 역을 식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어떤 거 즐겨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협박 좀 안 되고요. 아닙니다. 그냥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프로그램 다 좋아합니다. 특히 오늘 시상 내용을 보니까 어느 프로그램 하나 다 최우수상을 드리고 싶고 가장 큰 상을 드리고 싶은 그런 자랑스러운 프로그램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딱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예대상. 그러면 화면으로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진행 수려한 발석 김재동 씨입니다. 어쨌든 당신이. 1랑도 김상현을 찾아라. 반갑다, 친구야. 해피투게더 프렌즈의 유재석 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컨드아웃 씨. 얘 뭐야. 이휘재 씨입니다. 자, 왜. 유예화 재석이죠? 우리의 탁재훈 씨. 이건 제가 후보라 참 계속 말퀴 잡고 있으니까 그냥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굴뚝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2005 KBS 연예대상. 예, 유재석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말 필요 없죠? KBS의 간판 프로롬의 해피투게더 프렌즈에서 추억의 메신저로 국민적인 MC로 발돋움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유재석 씨 축하합니다. 아, 일단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91년도에 바로 이 장소에서 KBS 제1의 대학 개그제를 통해서 많은 동기들하고 방송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14년 만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큰 상을 처음 받아봐서 말이 좀 조리가 없고 두서가 없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에서 지금 TV를 보고 계실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해피투게더, 저희 정말 숨은 곳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또 윤현준 PD, 또 우리 수아 PD, 우리 최승애 PD, 그리고 우리 많은 작가분들,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강호동 씨, 그리고 제가 개그맨을 포기하려고 했던 위기에서 지금까지 개그맨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준 우리 김용만 씨, 신동엽 씨, 그리고 그리고 작년에 또 저를 또 얘기를 해주신 우리 이혁재 씨, 그리고 늘 해피투게더를 함께 하면서 돈독한 정을 써온 우리 김재동 씨, 그리고 함께 지금 해피투게더를 하고 있는 우리 탁재훈 씨와 그리고 김하중 씨,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휘재 씨, 성은희 씨, 김한석 씨, 그리고 이동희 PD, 진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해피투게더를 사랑해 주시고 늘상 저의 평소의 꿈이었던 이 개그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진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상해 주신 우리 정영인 사장님, 은채 씨,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되고 나가셔도 돼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2000년도 KBS 연예상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KBS 프로그램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2000년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06년도 더욱더 열심히 만들어서 달려가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왜... 겨우 참 안전 것 같아. 엄마, 진짜 치퍼만갈래. 잠깐만, 이거 엄지 쪽. 안녕. 왜, 왜... 겨우 참 안전 것 같아. 괜찮아? 나도 심각했어. 나 괜찮아요. 나도 지나네. 어, 나 어떻게 했나? 나태라고? 내가 여기 못해. 내가 여기 못해. 내가 여기 못해. 그래, 어째.